자 누가? 본인이? 어 본인 자 남자가 나왔을 때 반응 한번 보세요 채팅방 정말 새롭습니다 여자 쭉 나오다가 남자 나왔거든요 여러분 아니 여성 자 이분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이분의 멘탈이 어느정도 강한지 제가 군대를 갔다왔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왔고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서비는 못말려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데요 그거를 견뎌내래요 버티요 저는 이런거 신경을 잘 안써요 익숙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서비는 못말려 운영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안하고 있습니다 뭘 읽어야 되지 모르겠지 다 욕인데 어떻게 뭘 읽어야 돼 시준이 시준님께서 별풍성 3개 감사합니다 시준이 시준님께서 별풍성 2개 컴온 리액션 좋아 시준이 시준님께서 별풍성 1개 아 가나요 3개 나왔는데 3개 2개 1개면 뭐가 터지는건데요 100개 가나요 시준님께서 18개 아 이거 또 18 좋습니다 아 좋네 아 목표몰림님께서 별풍성 1개 아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나요 이제 합격 5개 1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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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 100개 5개 아 이렇게 남자분도 재밌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킥보다잉님 읽어줘요 닉네임 저한테 쏜건 아니겠지만 까루님한테 쏜건데 팬가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에 아이돌 아무나 어